우리 쟤가 왜 울어? 어머니에게 기쁜 선물을 하게 된 안정우 도전자 힘든 과정을 거쳐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안정우 도전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순간 안정우 학생에게는 꿈의 기억 경기직 입사자격과 함께 장학금이 이상으로 주어집니다 스커트 최종 우승 안정우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주연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망친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생활을 좀 몰랐고요 정말 그냥 노력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다가 이렇게 받아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부사장님 오늘 함께한 친구들에게 또 격려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학생들 아이디어에 참 많이 놀랐고요 정우 학생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제지업교를 위해서도 훌륭한 제목으로 커지기를 기대하고요 회사도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커트!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하나투어에서 여행 상품권을 인터파크에서 도서 상품권을 컬처랜드에서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lamidamente 이 프로그램은 얼機